엘리자 엘리자 할 때 그래픽 존나 울트라로 레녹해야 되는데 어허 엘리자 오케이 그래픽 옵션 예스 유노우 엘리자 모드 예스 울트라 앤 200 렌더링 스케일 엘리자 오케이 눕는거 어떻게 하지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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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 왼 왼 왼 왼 왼 왼 원래 여러분 엘리자 할 때는 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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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모르겠어 하아..끄.. 핫! 오케 오케 쿨볼 아아아아악! 모르겠지? 아아아아 아아 어떻게 하는 캐리야 이거 아아 아아아아아아 하아아아아아 게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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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자 사실 그동안 다 연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못한척한거에요 사실 할줄 알아요 왠줄 아세요? 6번 카운터 히트 가 카운터 히트 카운터 히트 아 어떻게 하는거지 진짜 뭐야 뭐야 이거 무슨 기술이야 이거 뭐야 아이 모르겠어 마지막 카운터야 헬로하게 생겼냐 아 아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어 가자 이건 할줄 알아 이거 하고 죽자 아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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